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와요 장고 북거리 장단 아까 사철가 했던 거가 북거리 장단이에요 북거리 장단 덩기덕 풍더러러러 덩기덕 풍더러러러 덩기덕 풍더러러러 동기덕 풍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풍더러러러 풍 기록 풍 달아 시작 풍 기록 풍 달아 풍 기록 풍 달아 풍 기록 풍 기록 시작 풍 기록 풍 달아 그러면 아까 한 거 지화 사철과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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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까지 해볼게요 시작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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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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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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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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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좋을 시구 좋네 좋네 좋을 좋을 시구 좋네 좋네 좋을 좋을 시구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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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좋을 시구 추구장 명령 춘사 모래 타정 돌 가자 슌장 네енная 추구장 명령 춘사 모래 타정 돌 가자 가자 지화 지화 지화자 좋은데 좋은데 좋은지 모라 여기까지 시작 지화 지화 지화자 좋은데 좋은데 좋은지 모라 명년 순삼월의 화전 똥길 가자 명년 순삼월의 화전 똥길 가자 지화 지화 지화자 좋은데 좋은데 좋은지 모라 명년 순삼월의 화전 똥길 가자 시작 지화 지화 지화자 좋은데 좋은데 좋은지 모라 명년 순삼월의 화전 똥길 가자 대명당 대들보 대명당 대들보 대명당 대들보 명백이 걸음으로 시작 명백이 걸음으로 시작 아기탐 충청 걸어시다 아기탐 충청 걸어 그늘거리고 나간다 그늘거리고 나간다 대명랑 대들보 명백이 거듭은 이렇게 두 장 다 시작 대명랑 대들보 명백이 거듭은 아기탐 충청 걸어 그늘거리고 나간다 아기탐 충청 걸어 그늘거리고 나간다 그러면 후렴에서는 여섯 장단이었어요 근데 본절에서는 그럼 몇 장단? 네 장단이었어요 본절이 또 짧아요 네 장단 후렴은 여섯 장단 그러면 연결해서 대명단 시작 대명랑 대들보 명백이 거듭은 아기탐 충청 걸어 그늘거리고 나간다 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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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자 그늘거리고 나간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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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시고다 저와 고아 남바람이 멈춘가 다 할 일 아니냐 후렴은 잠도 안 했는데도 다 하셨어요 가르쳐주죠 그러면 2절 한번 해볼게요 백보래 바탕에 한 장 다시 시작 백보래 바탕에 금자라 걸음으로 시작 금자라 걸음으로 시작 아기창 충청 걸어 시작 아기창 충청 걸어 그 눈을 거리고 나간다 그 눈을 거리고 나간다 백보래 바탕에 금자라 걸음으로 아기창 충청 걸어 그 눈을 거리고 나간다 백보래 바탕에 금자라 걸음으로 시작 아기창 충청 걸어 그 눈을 거리고 나간다 faud意 할머니 ресgrow 도가 kesomie 지는 오후 ini 틴 사 이르릉 Green ors covert 지화 지화장 좋은데 좋은데 쫄쫄쫄 시우리라 4월 남궁 대맥광은 녹음 반소가저리라 5월 남궁 대맥광은 녹음 반소가저리라 5월 남궁 대맥광은 빛보래 바닥에 풍자라 머뭇은 아기야 충청거러불을거리고 나간다 지화 지화 이 와장 좋은데 좋은데 좋은 좋은 시골한 저보다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숨 안 꼴, 꼴마다 안 난다네. 지화 후렴 부분에서 잘못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청사부터 해볼게요. 시작 지화 지화 지화장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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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 철을 신고, 부담경성. 순삼월의 마련, 도일을 가자. 해명감 대들본 평댕이 서름을 하기라 충청 거룩을 버리고 나간다 지화 지화 지화자 돈내 돈내 톨톨 시구라 이와 도와 방바다에 향춘 가져라니 해명감 대들본 평댕이 서름을 하기라 충청 거룩을 버리고 나간다 지화 지화 지화자 돈내 돈내 톨톨 시구라 사월강도 해명감은 복음 강조 가져리라 이렇게 해서 사찰과 장단 가져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